안녕하세요. 철기존나리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모음 영상 소개 시간인데요. 잠시 쉬었다 가게나 인생 별거 없다네. 인생 관련 모음 영상 5편입니다. 제 1편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제 2편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백년을 살아보니. 제 3편 좋은 휴식은 인생을 멋지게 발전시킨다. 이토록 멋진 휴식. 제 4편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럼에도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제 5편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내 인생 구하기입니다.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의 정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지은이는 도연, 발행은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이 책은 카이스트 출신 수도승으로 알려진 도연스님의 에세이인데요. 한 잔의 따뜻한 차를 우려내 마시듯 온기를 품고 있는 마음의 연고 같은 책입니다. 젊은 수도자 도연은 특정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세속을 초월한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며 치열한 경쟁과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나를 잃기 쉬운 이들의 현실적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적 문제의 지점을 찾아 성찰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조망하며 가장 나다운 삶을 꿈꾸는 지친 현대인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승, 인생의 여름에는 무한히 뻗어나가세요. 전, 반전의 기회가 오는 인생의 환절기. 결, 인생의 가을에는 뿌린대로 거두세요. 공,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이처럼 스님은 저마다의 계절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방법을 들려줍니다. 봄이 봄답고 겨울이 겨울다울 때, 즉 계절이 계절다울 때 삶은 자유롭고 아름답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잠시 쉬었다 간들 인생 뭐 별거 있겠는가?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새,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태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에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딱어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지요. 차 한 잔 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딱어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어 밤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딱어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를 엮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 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차 한 잔 건넵니다. 이 인생의 몸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채팍기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라고 자신을 위무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을 때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영그러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이냥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그라집니다. 성연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의 잠재된 진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이끄는 삶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지요.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혹은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찾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순수의식의 뿌리를 두지요. 존재의 시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하게 바랍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실할 리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호흡은 깊은 고요에 이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중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 호흡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일 리 없어요. 호흡을 느끼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성실하고 묵직하게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조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호흡으로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고 비우고 또 비워내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병원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소유한 데서 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행여 놓칠까 힘껏 지고 있으면 긴장감이 지속되어 아프기만 합니다. 지은 손을 잠시 펴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힘을 빼보세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충만한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 하면 분명 탈이 납니다. 남은 한 손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더불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삶의 온갖 분쟁은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견해가 절대로 옳다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고통은 이러한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은 아상과 아집에 따른 고정관념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리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해진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는 데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비로소 해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부터 불행한 인연이 아니라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트레이너는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굽혀펴기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트레이너는 응원과 격려로 한두 개라도 더할 힘을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계에 달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한계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요. 공감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가꾸어 갈지 내버려 둘지 나쁘게 만들어버릴지 말이지요. 좋은 인연이 지속되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처음 만났던 인연을 감사히 여기지만 자주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만난 것을 원망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인연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지라도 인연의 끝은 내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 합시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자존심에 흠이 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더 넣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곁에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기 허무에 빠져 무척 힘이 들 거예요.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얘기를 천천히 듣고 공감해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담내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들지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일해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인생의 겨울은 가을을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정지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남은 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을 마음 챙김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도단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혈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에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걸음씩 긍정하다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의 본래 가치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도 난 괜찮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봄이 나타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줄 때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아가 사르르 눕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백년을 살아보니 지은이는 김영서 발행은 텐스토리 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지성이며 백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저장미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석 교수가 스스로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들려줍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까지 일상에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에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책은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행복에 관한 깊이 있는 성체를 제시하는 행복론부터 결혼과 가정 우정과 종교 돈과 성공 명예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백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하는데요. 노년일수록 존경스러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푸대접을 받았어도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인품 모두의 인격을 고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교양 그 이상의 자기 수양이 없다고 노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 남자는 남자는 24세까지 라고 한다. 그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회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하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 그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 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터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 성장하는 75세를 기준으로 삶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논형기는 어떠할까 반성해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89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의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80의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88세 까지는 뇌세 현상을 크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친구인 안병욱 교수도 94세에 작거했다. 병중에 있던 4,5년을 재해한다고 해도 89세 까지는 일을 계속한 셈이다. 성결교의 좋은 지도자였던 정진경 목사는 88세 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다음 날 스케줄을 짜놓고 잠든 것이 영면으로 이어졌다. 김수환 주기경은 병으로 불편은 했으나 87세까지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나는 약간 예외인지 모르겠다.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 닿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교육계에서 40년 사회교육에 동참하고 31년을 보냈다. 71년 동안을 일한 셈이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겠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간에 한두 번쯤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다.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일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사회가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해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나의 성장이 80이었다면 사회적 성장은 70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요청하기도 한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의 수준은 90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배워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70정도의 성장에 머무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들을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요새는 60분 정도까지 강연은 서서 한다. 그보다 긴 강연을 맡았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를 쓰는 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는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지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스는 기계와 같아서 노세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 붙어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는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젊어서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흔히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작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삶의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용이라고 할까. 자제할 욕망을 위한 용기 같은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작년기는 가장 오랜 세월을 차지한다. 30에서 60까지는 작년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는 70가지를 작년기로 보기도 한다. 자신의 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간이며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식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해산은 안 되는 것과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다가 작년기를 끝내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일터의 일산에서는 물러나게 된다. 늙으면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간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일과 명예 욕심 때문에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후배들의 시간과 가능성을 빼앗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심지어는 그 욕심과 무리한 의욕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과 인생의 좌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선한 의욕이라고 해도 논연기를 맞는 지혜의 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활란 총장의 낙담 오래전에 이와이자 대학에 근무하는 친구 교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친구는 평생을 이와 대학에서 지냈고 교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대학 분위기를 아는 위치에 있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물었던 것은 아니다. 김활란 총장이 비교적 건강히 일해온 분인데 어째서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입원을 했고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내 친구의 대답은 약간 의외였다. 김 총장이 이와 대학의 백주년인가 하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재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모양이다. 미국 감리교에서 김 총장만큼 많은 친구들을 둔 이가 없었다. 또 수많은 졸업생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재정적 협조를 기대하고 떠났는데 그 뜻이 여의치 못했다. 환경도 많이 바뀌고 옛날에 비해 졸업생들의 호응도 좋지 못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성과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노세한 몸을 이끌고 애태우다가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대학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감도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신병으로까지 번지면서 더 머물 수도 없고 돌아올 용기도 잃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에서 거의 강요하다 시피해 모셔왔다는 얘기였다. 내가 봉직하고 있던 연세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최연배 선생의 한글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년으로 대학을 떠난 뒤에도 한글 학계 일을 몸소 맡아 구생했다. 당신의 기대와 희망이 너무 컸던 셈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연세이기도 했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최 선생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분 중 허웅 교수가 후회스러운 해고를 한 일이 있었다. 일이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하고 자기네들이 지시를 받아 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후회였다. 사실 한글학회의 회관 건립과 중요한 일들은 최 선생의 후배들이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를 갖춘 논용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논용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그런 지혜의 한 가지로 힘들여서 해야 할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다운 지혜를 갖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성숙된 사회에 가면 원로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원로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는 다르다. 지혜로운 조부모나 부모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 지혜로운 논용기의 부모는 직접 자신이 하던 일을 서서히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배우에서 질문도 받고 도움을 준다. 사회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때 논용기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 넓은 의미의 지혜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노마의 교황은 옛날부터 종신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교황은 자신의 건강과 맡은 책임의 한계를 느끼며 생전에 그 자리를 내놓는 절차를 택한다. 그것이 사회를 위한 책임자의 지혜인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영국 왕실의 경우를 자주 언급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제2기간이 너무 길어 왕세자가 왕에 올라보지 못하고 생일을 끝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론들이다.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른다. 대개는 후임자를 더 유능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분 그렇다면 논연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아는 것이 뒤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기 쉬우나 여유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다. 옛날에는 선배 교수들을 따라다녔다. 강연을 하기보다 배우는 일이 더 많았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다녔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정년 이후에는 후배 교수에게서 많이 배우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자였던 교수들과 같이 가는 때가 많다. 그래도 밀려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은 나의 덕분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과의 관계도 그렇다. 내가 연세대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53년 이었다. 시간 강사로 시작했다. 31년 후에 정년 퇴임하고는 특수대학원이나 대학관계 기관이 행사에서 강의나 강연을 했다. 금년 봄에도 고의과정과 의과대학 교수들을 위한 강의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면 63년간을 계속한 셈이다. 자랑스럽기보다는 고마운 일이고 고맙기보다는 감사한 부담이기도 하다. 물론 건강이 유지되었고 여건이 채워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택이다. 지식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2세부터 97세까지 한 대학과 크고 작은 인연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는 모범 노년기의 지혜는 가능만 하다면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책임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버릇이 없다든지 예절을 모른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의 잘못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네, 선배 교수가 중안병으로 입원을 했다. 그 병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거를 해상해보게 되었나 보다. 이번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좀 더 갑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자기 반성 비슷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던 것이다. 나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였다. 만일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남는 가족 가운데 제일 마음의 부담이 되는 사람은 어린 딸들이다. 늦게 나이차가 많은 부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두 딸은 아직 어린 편이었다. 그 딸애들이 갈 곳이 없고 탐탁한 직업이 없어 서비스 직업 중에서 식당이나 옛날에 다방 같은데 취직을 했다고 상상해본 것이다. 그런데 연만한 남자들이 요사이 흔히 문제가 되는 성추행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다. 오래전에는 상당히 점잖은 남자들도 색다른 식당이나 다방 같은데 가면 여사장이나 어린 아가씨들에게 농담 섞인 성적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과거를 경험한 사람이 눈연기가 되어서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여성들을 대했다가 성추행으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 선배 교수도 그와 비슷한 과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통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과거도 허물없이 반성해 보았던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할 반성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하다가 나에게 김선생 같은 이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와 달랐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을 크게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 않아 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녀서라기보다는 대학에 다닐 때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생하는 직업을 귀중하고 장례를 위한 경험으로 인정해주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인 나에게 정중하게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대해주고 내 인품과 인격을 자신의 아들같이 대해주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정말 존경스러웠다. 대학에서 교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존경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도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도 소중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대접을 받았듯이 존경하면서 살아보자. 세상에 천한 직업이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지 인간적 대우와 인격적 평가를 주고받는 사회가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한 일이 있었다. 내가 푸대접을 받았어도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인품 모두의 인격을 고개하게 대해줄 수 있는 교양 그 이상의 자기수양은 없을 것 같다. 노년기에는 존경스러운 모범을 내 아내가 발병하고 이 3년 지났을 때였다. 친구인 시교수가 내 방에 들렀다. 한가지 충고라도 할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시교수의 아내가 밖에서 두세 차례 내 모습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호랍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안사람이 병중이 위독하다고 해도 교수도 공인인데 또 젊은 학생들 앞에 서야 하는데 남이 보아도 안됐다는 얘기였다. 내 친구는 같은 남성이니까 느끼지 못했지만 여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부인에게도 충고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혼자 된 선배나 친구들을 보았을 때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바꿔냈다. 신과대학 교수였던 유 교수도 상배한 후에는 눈에 띌 정도로 초채해 보였다. 내 안에는 좀 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제자들 앞에 섰을 때는 물론이지만 강연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더욱 내 책임이 중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옷차림 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비교적 밝고 젊어 보이는 모습을 따르기로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옷에 대한 안목은 좀 높아진 셈이다. 아내가 보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예전에 무관심했던 때와는 달리 신사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그 점에 있어서는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합격 점수는 얻은 셈이다. 내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앞선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 요사인은 밖으로 나갔다가 후배 교수들을 만나면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면 어떻겠냐고 얘기해준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외모까지 초라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싶은 동정심을 가져도 본다. 십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옷차림이나 모든 면에서 60대 신사로 보이자는 욕심을 내보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물으면 나 자신보다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외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더 멋지다. 말한다. 그러면 나는 본래부터 할아버지가 멋쟁이였단다. 라고 말해 웃곤 한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 늙은이들의 젊은 옷차림은 사회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옷을 잘 입는 신사축에는 끼지 못해도 인품을 떨어뜨리는 옷차림은 하지 않아야 한다. 표정은 밝게 얼굴에 미소를 또 한 번의 얘기가 있었다. 내가 상배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다. 중고등학교 동창 셋을 만났다. 목요일 갔다가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한 친구가 형석형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고향정치가 풍기는 식당으로 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송치에 있는 평양 면허까지 갔다. 평양식 상차림 그대로였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이사장과 둘이 차에 남게 태었다. 그 친구가 사실은 김영이 상배하고 혼자 되었고 20여 년이나 뒷바라지에 고생했을 것 같기도 해서 위로를 겸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오늘 대하고 보니까 호라비가 되었다는 흔적은 없는데 김영의 특징은 잔잔한 미소이고 얘기할 때는 웃음을 잃지 않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옛날 그대로야 보기 좋아라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낸 것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내 후배인 황강은 목사가 있었다. 심장병으로 오래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을 때였다. 교일도 중단하고 부인은 물론 자신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였다. 한 친구가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황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보라는 공고를 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병중에 있는 황 목사를 찾아 만났다. 나를 본 황 목사가 김창걸 장로가 한번 들느라고 얘기했나 보다. 내 건강은 아직 괜찮아. 의사보다야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더 잘 알지. 김 교수도 사모님 병수발을 해보아서 잘 알지 않아. 좀 쉬다가 회복이 되면 또 교회일을 도와야지. 내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반겨주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로 보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긴 시간 부담을 줄 수 없어 인사를 끝내고 나섰는데 한 달쯤 후에 우리 평양 냉면이나 같이 하러 가십시다 라는 것이었다. 내가 김장로에게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는 자기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서 사모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내가 다녀온 지 2주일 후에 위동의 요양시설로 갔고 또 두 주간이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 듯이 지냈다는 얘기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른다. 나도 항상 미소와 온화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해보곤 한다. 요사이는 웃음 운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성격도 명랑해진다고 말한다. 내가 고맙게 기억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연세대학에서 정년퇴임식이 있을 때였다. 송별사를 하는 안세희 총장이 김영석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언제 어디서나 보여주시던 잔잔한 미소를 다시 못 볼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나도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 고맙게 여겨주는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다짐해 본다. 그런 것이 눈연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고맙습니다. 여러 해전 일이다. 서울의 남산 순환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젊은 대학생 같은 남녀가 올라왔다. 그들도 택시를 타려는 참이었다. 빈 택시가 오다가 내 앞을 지나 그 미국 대학생들 앞에서 정차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음 차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나에게 택시를 기다리셨지요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두 학생은 기사에게 우리보다 저분이 먼저 기다렸다면서 양보해 줬다. 내가 내가 다가갔더니 남학생이 택시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타라는 것이다. 내가 탄 후에 문을 닫아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택시는 떠났다. 잠시 후에 택시기사가 나에게 외국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다 저렇게 택시를 타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순서대로 타니까 먼저 온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 기사도 15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오늘과 같이 어른 대접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쟁적으로 택시를 빼앗다시피 하면서 타던 때였다. 그날 나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말한다. 예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최근에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걱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보고 배운 것이 없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나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기사들에게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라든가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다. 그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불만스럽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부터 친절해지고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교통부 장관 때문에 기쁘다거나 즐거움을 얻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나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사분들 덕분에 편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갖고 대해주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책임이 기도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휴식 뒤에 인생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진다. 이토록 멋진 휴식 지은이는 존 피치 맥스 프렌젤 옴기니는 소년선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우리는 휴식하면 휴가를 잘 보내는 법이나 게으름 부리기 심지어 여유로운 삶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휴식 타임오프는 이런 뜻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분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순간에 유념하며 그 순간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우는 일도 포함하여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자 의식적으로 떼어놓은 시간이자 막힌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인사인트 모먼트가 바로 타임오프인 것입니다. 이 책은 잘 쉬어야 성공한다는 뜬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채롭고 참신한 습관과 자기만의 노하우로 이 타임오프를 실천한 32명의 창의성 대가들의 에피소드가 담겨있는데요. 우리 삶의 우리 삶에 어울리는 타임오프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기 삶과 일에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워라벨을 누리는 검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일과 휴식 사이의 빠른 전환 슬로우모션 멀티태스킹 하루 4시간 이교대 몰입 시스템 하루 7시간 수면기술 디지털 미니멀리즘 실천법 등 저자와 대가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식을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한 자투리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철학 윤리가 필요하든 더 잘 쉬기 위한 기술과 철학 윤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든 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휴식의 철학을 배워두면 평생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휴식 뒤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생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진다. 세네카 타임 오프 시대를 초월한 부편적 가치 알버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때때로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을 아는가? 베토벤이 그렇게 방대한 작곡을 하면서도 오후마다 장시간 산책을 하고 선술집에 둘러 신문을 읽은 것은 아는가? 우리는 앞으로 대단하고 다채로운 실제 인물들 혁신가 게임 체인저 노벨상 수상자 사상 리더 억만장자 활동적인 예술가 평범한 이웃들로 이뤄진 출연진을 소개할 것이다 다들 다채롭고 참신한 습관 사고의 틀 실천 원리를 통해 타임오프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압감이나 번아웃 없이 나름의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는지 알면 아마 놀랄 것이다 그들은 타임오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타임오프를 했기에 높은 수준의 일을 해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사실 책 곳곳에서 상호 모순된 조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타임오프는 사람마다 아주 다른 성격을 띈다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타임오프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타임오프를 발견한다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쉼을 통해 활력을 얻는 사람도 있다 사실 제대로만 하면 일도 타임오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효과를 본 도구와 작전 습관을 수집하여 최대한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당신 나름대로 이리저리 시도해보면서 채워하는 과정을 밟아가길 바란다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쓸모 쓸모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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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 광범위하고 폭넓은 분야에 쏟는 관심사야말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래퍼인 브랜든 토리와 저널리스트 팀 하포드 같은 이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수만 명이 의지하는 거대 조직의 리더가 과연 느긋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일 잘하고 공검하는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2000년 전 로마의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렇게 확신했고 오늘날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리처드 브랜슨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쉼과 사생활을 희상하지 않고도 세계정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르브론 제임스와 파라스 자아비아 같은 세계정상급 운동선수들은 이 사실을 안다 유명 셰프 앨리스 워터스와 맥그너스 네일슨 여배우 루피타 뇽고도 이 사실을 안다 대기업 총수나 로마 황제나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프로운동선수나 정상급 셰프는 못되더라도 사무실 안팎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타임오프를 접목할 방법은 많다 사라 아라이와 피트 에드니 외에 여러 사람의 신뢰가 이를 입증한다 이들 모두는 분주함과 전성력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관념을 거부했다 남보다 남보다 많이 일해야 한다는 머릿속 신화를 버리라고 제이슨 프라이드와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스는 촉구한다 과도한 근로시간이 근로윤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런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데도 무익하다 그러나 좋은 쉼윤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곧 보겠지만 역사상 최고의 지성들은 타임오프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타임오프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도 아니다 오늘날엔 대다수가 타임오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타임오프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효과가 크고 필수적인 개념이다 이미 이 유구한 지혜를 깨우치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은 타임오프로 엄청난 유익을 거두고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타임오프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고자 창의성 잠 놀이 같은 구체적인 주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모두 과학적 논증을 거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했고 나름의 쉼윤리를 키워가도록 구체적 실천 지침을 함께 소개했다 책 말미에 가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자동화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기계가 복제할 수 없는 창의력 혁신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되리라는 우리의 비전을 나눌 것이다 그러한 미래에 접근하려면 그리고 앞서가려면 어느 때보다 견실한 쉼 윤리와 여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한마디로 타임오프가 필요하다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꼬였길래 우리는 이 정도로 타임오프를 망각하게 된 걸까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일한다 버트런드 러셀 영국인 수학자 철학자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도달하려면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여가는 문명이 필수적이다 이전 이전 시대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 소수의 여가가 가능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위키피디아는 버트런드 러스를 철학자 논리학자 수학자 역사가 작가 수필가 사회비평가 정치운동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소개한다 수학자로서 그는 모든 수학의 논리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고 이와 관련하여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역사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3부작 수학 원리를 썼다 또한 철학자 러셀은 분석 철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러셀의 업적과 수상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게으름과 연관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셀은 여가와 게으름의 신봉자였다 1932년 하퍼스의즈에 기고한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그런 사실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 에세이는 처음 발표되었을 무렵에도 시의적절했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게으름은 부도덕하다는 통념을 건드리며 글을 시작한다 내 생각에 세상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막대한 해악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신념에서 나온다 현대 산업국가에서는 이제껏 해온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근로자는 근로자는 현대기술 덕분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기술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의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불평등이다 이에 관해 러셀이든 예시다 누군가와 같은 원인으로 전보다 두 배의 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핀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할 것이고 그러면 모두 정과 다름없이 잘 굴러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무질서해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8시간씩 일할 것이고 핀은 자꾸 남아돌고 파산하는 고용주들이 생기고 핀 생산 인원 중 절반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결국 모두 4시간씩 일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여가가 창출되겠지만 인력의 절반이 손 놓고 노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사방의 고통을 야기할 뿐이다 이보다 더 정신나간 짓을 상상할 수 있을까 러셀은 그릇된 노덕심이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저당잡고 왜곡하는지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글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세계의 노예제도는 필요없다라고 그는 썼다 게으름을 적극 수용하고 분배한다는 역발상은 통념을 거스른다 계속해서 러셀의 주장이다 이러한 발상은 부자들에게 충격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가가 많이 주어져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이미 유복한데도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실업이란 암울한 징벌 형태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에게 여가를 준다는 발상이 붕괴한다 고대인과 똑같이 러셀은 게으름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결정적 요소임을 헤아랬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속편하게 놀 줄 알았다 그러나 능률 숭배로 인해 그런 부분은 사라졌다 현대인은 모든 일을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유시간을 통해 문명과 문화 이바지할 활까지 잃었다 러셀은 말한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모조리 일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여가가 더 있다면 그들은 예전의 적극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맛보았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수동적 수비가 아닌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러셀은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과감히 제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남는 시간을 순전히 신변잡기에 흐지부지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여분의 시간과 활력은 교육과 문화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러셀은 믿었다 아무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를 강요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호기심에 탐닉할 것이고 모든 화가는 굶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러셀은 더 많은 게으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다 신경세약과 피로와 소화불량 대신에 말이다 라는 단상으로 에세이를 맺는다 실천하기 타임호프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라 여가를 적극적으로 보내는가 수동적으로 보내는가 수동적이라면 혹시 일에 너무 치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에너지가 바닥난 것은 아닐까 어떻게 일을 멈추고 단 30분만이라도 시간을 확보하여 비축한 에너지를 당신의 호기심 창의력 배움 및 재투자 할지 성찰해보라 막연히 꿈꾸지 말고 업무에 임하듯 여가 계획을 짜라 하루 4시간만 일한 남자 악리 푸엔 카레 프랑스 수학자 이론 물리학자 난제를 연구할 첫 번째 공약에선 어떤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한다 그럴 때면 길든 짧든 쉼을 가진 후 다시 새롭게 작업에 임한다 문득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의식적 작업의 맥을 끊고 쉼을 통해 정신의 힘과 신선함을 되돌려줬기에 더 큰 결실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악리 푸엔 카레는 오늘날 푸크스 함수라고 알려진 수학 함수의 존재 불가성을 증명하고자 2주째 머리를 싸매고 씨름 중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행동을 한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응시한 것이다 그런데 돌연 머릿속에 이리저리 떠나디던 아이디어들이 악의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대신 정반대의 발견을 했다 푸안카레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며 푸크스 함수의 특정 하위 분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결과를 옮겨졌기만 하면 그만이었고 몇 시간 만에 작업을 끝마쳤다 그로부터 얼마 후 푸안카레는 후속문제를 연구하다가 훌쩍 지리탐사를 떠났다 그는 여행이란 사건으로 수학작업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며칠간 여행 후 버스에 올라타려고 버스계단에 첫발을 딛는 순간 결국 문제풀이의 열쇠가 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아이디어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어떤 예비적 사고도 한 적이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푸엔카레는 새로운 통찰을 검증한 다음 다른 문제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계속되는 실패의 넌더리를 내며 나는 바닷가에서 며칠을 보내려고 훌쩍 떠났다 그곳에선 딴 생각을 하며 지냈다 어느 날 아침 절벽 위를 거닐던 중 예전과 똑같이 간결하게 도련히 즉각적인 확신의 형태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수학과 과학 역사상 앙리 푸엔카레만큼 다작을 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도 드물다 그가 수학계와 과학계에 남긴 다양하고 방대한 공원을 묘사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그의 영향에서 벗어난 문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푸안카레는 이처럼 누구보다 직관과 무의식의 힘을 굳건히 믿었고 쉼과 타임오프가 직관과 무의식의 가장 믿음직한 원동력이자 생산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하루 두 차례 각각 두 시간씩 일했다 그는 무의식이 일하고 아이디어가 부하하며 무르익을 시간을 확보하고자 의도적으로 연구 사이의 시간을 활용했다 그의 결과물은 양으로 보나 시대를 뛰어넘는 중요도로 보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 더 긴 시간 단위로 보자면 나름의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에 기초한 푸앤카레의 연구 습관을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벌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 수학자 에릭 템플벨은 푸앤카레를 마지막 부편주의자라고 불렀다 푸앤카레의 무의식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여함으로써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그의 연구를 교차수분하면서 일명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 악립 후앤카레는 한편으로 무의식적 작업이 선행되고 또 한편으로 의식적 작업이 뒤따라오는 형태의 타임오프가 가장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건은 올바른 균형이다 일과 쉼을 둘 다 생산성과 창의성 궁극적으로는 보람있는 삶의 지대한 역할을 한다 실천하기 근무 시간을 몇 개의 덩어리 즉 짧고 굵게 집중하는 시간과 그 사이의 양질의 쉼으로 나누라 한두 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에 온전히 집중한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당신이 풀고 싶은 중요한 문제를 적어보고 그 시간 동안 그 문제만 고민해보라 완전히 막힌 느낌이 든다면 한 발 물러나 무의식의 이를 넘겨라 늑장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양질의 쉼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무의식의 고삐를 넘겨준 후 슬슬 풀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랄지도 모른다 쉼은 활동적이다 와일더 펜필드는 에세이 게으름의 활용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한 최상의 쉼은 다른 행위다 라고 말했다 여유시간의 왕성한 활용을 통해 우리는 배움의 지경을 넓히고 더 유능한 전문가 더 행복한 인간 더 유용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세상을 이해하며 내면의 자원을 함양하는데도 이런 관점은 유익하다 음 솔깃하지 않은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정신이 필요해져서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우리 정신은 실제로는 변화를 바란다 활동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업무 수행이 지장이 없다면 말이다 오히려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이다 완전히 색다른 도전에 몰입하면 무의식은 전에 마주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방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영향력 있는 많은 과학자가 열렬한 음악 예술 스포츠 애우가이기도 했다 필자 맥스에게는 고강도 운동인 크로스피크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베이컨과 음악 프로듀싱이 효과적이었다 필자 존은 주지수 연습이나 창작자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디너 파티 열기를 즐긴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을 통해 이미 눈치채겠지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유독 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산책 중에 심오한 통짤이 무수히 일어났다 가령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해밀턴의 사원수 루빅의 루비큐브 설계 등이 있다 또 다른 산책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 덧붙이자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활동할 때 가장 집적적인 수혜자는 뇌이고 근극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성도 올라간다 반직관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활동이야말로 정신회복에 필요한 좋은 쉼이다 회복의 그 쉼이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이미 정리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쉼이 좋은 쉼일까 알렉스 수정 김방은 그의 책 그의 책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역관에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쉼과 회복에 기여하는 네 가지 요인을 밝힌다 이완 심신의 긴장 풀기 통제 시간과 관심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기량 몰입해야 할 만큼 충분히 까다로운 일에 도전하기 거리두기 일에 대해 잊을 정도로 다른 것에 열중하기 당신의 쉼이 그저 긴장 풀기에 국한되어 있다면 좋은 쉼의 필수 요소 중 4분의 3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통제 일상생활의 많은 요소가 우리의 통제밖에 있다 상사가 지난 수개월간 작업한 것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어떤 결정을 내린다 고객이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새로운 사양을 주문한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하여 유럽의 전 항공로선이 마비되고 최악의 타이밍에 외국에서 발이 묶인다 필자 맥스가 수년 전 대학시험 기간에 겪은 일이다 이런 일들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을 쏙 빼놓고 에너지와 창의성을 고갈시킨다 균형을 맞추려면 쉼의 통제 요소가 있는 것이 좋다 그림 그리기 요리 작곡은 온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 모험이 가득한 휴가처럼 다소 예측이 안 되는 쉼조차 회사 정책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하는 업무와는 달리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허락한다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쓸지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다 이런 형태의 쉼은 다시금 아수라장이 될 때를 대비한 재충전을 가능케 한다 기량 악기 연주나 시스기는 온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마냥 쉽지는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활동이 유독 좋은 쉼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쉼은 활동적이면서도 기량이 필요한 체험을 제공한다 몰입할 만큼 충분히 도전적이고 정신적 흡입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 지레 포기할 정도에서는 안 된다 필자 존은 주지수 교실에서 기량을 올리기 위해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하는 데 몇 시간씩 공을 들인다 트레이닝 파트너와 스파링을 할 때 온전히 열중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상대방에게 제압당하고 만다 존은 트레이닝하는 몇 시간 동안 프로젝트 생각을 멈출 수 있기에 트레이닝 후 개운함을 느낀다 기량이 필요한 체험이 쉼의 핵심이다 이런 체험은 몰입이 필요할 만큼 까다롭기에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을 밀쳐내고 일에 대해 곱씹을 여지를 두지 않는다 거리 두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좋은 쉼의 요소를 소개하겠다 바로 일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맥을 끊고 싶은 대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밀쳐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능력이다 이것이 심신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날마다 로그아웃 할 수 있는가 사빈 손앤테그가 거리 두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도 썼듯이 실증조사에 의하면 근무의 시간에 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직원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심리적 괴로움을 덜 경험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근무의 시간에 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과 업무 능력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상급 수행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재빨리 의지대로 두 개의 바이너리 모드 즉 온오프 전환을 잘한다는 것이다 온전히 온이 되어 모든 정신과 신체 에너지를 특정 작업에 집중하는가 하면 온전히 오프되어 평안하고 초연한 이완 모드로 들어간다 이와 달리 우리 대부분은 절반의 온과 절반의 오프 중간지대를 배회하며 일종의 아날로그 상태에서 결코 극단에 도달하거나 극단에서 비롯된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산다 저녁이나 주말 또는 장기 휴가 시 온전한 거리 두기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올인하고 여타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회복할 줄 아는 능력 개발에 결정적이다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근로자는 일에서 완전히 플러그를 뽑을 줄 안다 좋은 쉼은 단순히 긴장 풀기가 아니다 이는 활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온전한 주의를 요한다 이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몰입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는 잠시나마 다른 염려를 잇고 권태로움의 실체인 소리 없는 불안감을 떨치며 온전히 현재 순간에 몰두하게 된다 누군가의 좋은 쉼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 때때로 좋은 쉼에는 적절한 변화만 있으면 된다 최고의 에너지 충전소 수면 예찬 매튜 워커 영국 수면과학자 수면이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낮잠을 걸으면 일이 꼬인다 샌프란시스코 만에 니엇니엇 해가지고 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신경과학 심리학자 교수 매튜 워커는 수면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과를 마친 뒤 느긋하게 쉬고 있다 온종일 업무를 본 다음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자전거로 퇴근을 했다 마지막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것은 몇 시간 전이다 지금 그는 정신없는 일과로 멍이 있기보다는 느긋하게 긴장이 풀어진 상태다 녹초는 안 되었지만 편안히 노곤하다 환한 화면 앞에서 진정 효과가 있는 음료를 두 호잔 들이키는 대신 옛날 방식대로 책을 들고 등을 편히 기댄 채 배우자와 함께 취침 전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친밀함을 나눈다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자려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갈 것이고 둘 다 밤새 숙면을 취하며 원기를 충전할 것이다 이들 관계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가 많은 사람이 건강한 부부라면 응당 같이 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는 끔찍한 발상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손컵히는 저명한 수면과학자 워커는 인간 수면과학센터의 창립자 겸 소장이다 그는 수면 주제에 관해 100건도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앞서 언급한 베스트셀러 우리는 왜 잠을 잘까 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각방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워커는 결혼 1년 만에 이른바 수면 이혼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부부가 잠을 잘못 자면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열의 하나는 잠과 관련된 문제로 파국에 이른다 피곤하거나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 대립이 많다 그래서 워커는 배우자와 각방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일은 아주 잘 풀렸다 우리 둘 다 훨씬 푹 쉰다는 느낌이었고 모든 면에서 관계가 개선되었다 잠을 많이 잘수록 친밀감의 욕구가 커진다 더 깊이 더 오래 잘수록 남녀의 성역 발동에 결정적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 나는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여 각방 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는 이것이 획일적인 해법은 아님을 강조한다 같이 자도 충분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부부도 있다 잠이 개인 편체가 크다는 것은 워커의 다른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중요한 발견이다 저녁형 올빼미든 아침형 종달새든 우리 모두 나름의 고유한 크로노타입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파악하고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또는 새벽 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등 자고 깨도록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표준 근무 시간에는 어떤 끔찍한 여파를 겪든 상당수의 시민이 획일적인 한 가지 해법에 맞춰야 한다는 기대치가 깔려 있다 주어진 스케줄과 생체 리듬이 어긋나는 사람은 건강 악화와 수행력 저하를 겪는 데다 게으름뱅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워커는 우리는 잠의 게으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바쁘게 일하고 있음을 얼마나 적게 자는지로 표현한다 수면 부족이 영의 훈장이 되었다 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표출되는 방식을 보면 워커의 주장이 전국을 찌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고 보면 충분히 잠을 잤을 뿐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는다 그들이 나태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을 과소평가하는 직원을 과대평가한다 예리한 통찰이다 바쁜 것을 퇴내고 싶은 조바심에 우리는 기력이 쇠하도록 일할 때가 많다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워커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쓸데없는 이유로 자신에게서 일부러 잠을 박탈하는 유일한 종이다 워커 자신도 매일 같은 시간대 8시간 수면루틴을 엄격히 고소한다 그의 배우자는 9시간을 자야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을 받기에 워커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고 30분 늦게 일어난다 수면 이온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다 워커는 견고한다 안타깝게도 잠은 라이프스타일의 럭셔리 옵션이 아니다 잠은 타협불가한 생물학적 필수제다 잠은 당신의 생명유지 시스템이고 불멸을 향한 최선의 노력이다 선진국 전반의 만연한 잠에 대한 총공세는 우리의 건강과 안녕 심지어 자녀의 안정과 교육에도 재앙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리 없는 수면부족 유행병은 21세기 우리가 마주한 최고의 공중복원 도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젠 얼마나 적은 시간 잠을 자고도 잘 사는지 으스대는 문화를 포기하자 오히려 심신 치유 한층 강화된 아이디어 부하 창의적 돌파구 제공 등 우리 신체 경이로운 기능을 가져다주는 잠을 찬미하자 잠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필수적 보편적 타임 오프다 실천하기 타협불가한 수면 기회 창을 정하라 대부분 사람에게 수면 기회 창은 하루 최소 8시간은 데워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한결 같아야 한다 워커에게는 밤 10시 반부터 오전 6시 반이 기회의 창이다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토대로 시간대를 정하라 배우자가 있다면 수면 이온으로 각방 쓰기도 고려해보라 이를 둘러싼 부정적 선입견이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실행하여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여러 데이터가 있다 다만 꿀잠 전으로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만 마련하면 된다 꿈의 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자는지 다들 알 것이다 두 눈은 감겨있고 근육은 풀려있고 어떤 소통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침흘림이 수반되기도 한다 잠은 또 의식불명과 반대로 쉽게 깨어날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잠이 어떤 경험인지도 안다 외부에 대한 의식이 끊기고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시간 왜곡이 일어난다 우리는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시간이 흘렀다는 기억조차 없는 시간 공백과 꿈속에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연장을 둘 다 경험한다 하지만 잠의 실체와 잠이 건강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먼저 뇌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잠은 여러 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매일 밤 여러 수면 주기를 통과하는데 각 주기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며 한 주기의 지속시간은 대략 90분 정도다 약간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주요한 두 단계 숙면과 급속한 안구운동이 이뤄지는 렘수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주로 신체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하며 후자는 정서의 치유와 창의성을 담당한다 깨어있는 동안 뇌의 정기적 활동은 완전한 무질서 상태로 보인다 그중에서 지엽적 정보처리에는 완벽이나 뇌속 원거리 연결에는 서툰 고주파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서파수면으로 들어가면 뇌속 제잘됨이 잦아들고 뇌의 여러 다른 영역끼리 동기화하고 소통하기 시작한다 서파수면은 뇌속에 저장된 정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구체적으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정보를 포착하고 잘 때는 정보를 이동시키고 걸러낸다 숙면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분류되도록 각각의 기억에 부지런히 이름표와 참조표를 붙이는 도서관 사서 역할을 매일 해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공은 서파수면이 아니다 더 경이로운 렘수면이 주인공이다 렘수면은 숙면 중 취합하고 준비한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렘수면은 꿈꾸는 단계에 해당하며 창의력 발전소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매우 논리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로 사고한다 하지만 렘수면에 돌입하면 이러한 논리구조가 눈녹듯 사라지고 더 많은 원거리 기역 간의 기상천외한 연관짓기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상천외한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꿈이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이 지녔던 보수적이며 일상적인 사고 패턴을 깨고 나온다 꿈은 창의적 통찰과 문제 해결에 쓰이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흡사 아이디어 부하를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다 덧붙여 말하자면 렘수면은 꿈속에서 새 기업과 소근육 기술을 재현하고 강화한다 음악가나 운동선수는 대부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클래식 기타의 새로운 화성진행을 익히려고 끙끙대며 연습하다가 낮잠을 잔다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타를 잡으면 손가락이 전과 달리 마법처럼 거침없이 기타줄을 튕긴다 학습전 수면은 기억을 해마에서 피질로 옮겨 새 정보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다 학습후 수면은 새 재료들을 융합하여 효과적으로 저장한다 이 챕터 끝에서 만나볼 많은 정상급 연주자의 훈련 무기구에는 잠활용이라는 핵심 변기가 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여타 영장류에 비해 현저히 적게 자지만 수면 중 렘수면 비중은 훨씬 높다 렘수면 동안 우리의 근육은 완전히 힘이 빠져 몸은 마비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매일 우리가 포식자를 피해 나무 꼭대기에서 자야 한다면 이런 종류의 근육 이와는 참담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꿈을 꾸다가 낙상하여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선조는 불을 발견하여 나무에서 내려와 제법 안전하게 지상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매일 밤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한 수면 이점으로 인간을 복잡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기술을 개발하여 마침내 지배적인 종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 적게 자지만 잠의 활용도는 훨씬 높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꿈을 통해 현대문명에 도달했다 잠이야말로 독창성의 바탕이며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할 자원이다 매일 밤 수면 주기는 정신적 안정과 수익력을 최적화하는 데 지극히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 혁신가 지도자들처럼 강해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심각한 수면부족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에 따른 결과는 대다수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공포스럽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인생 조언 그럼에도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입니다 지은이는 우말란장 옴기니는 오아나 발행은 스마트북스 입니다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그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도 사는 게 쉽지 않다면 이제 사고를 달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력이 아닌 선택에 달려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삶은 개인의 선량함이나 노력만으로 나아지지 않으며 나와 다른 사람 사회 속에서 내 노력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지향점과 함께 내 주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염료공장에서는 염료그릇과 새방망이가 부딪히도록 온 힘을 다해 염료를 섞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가 새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그러면 힘겹게 젖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또 알려고 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직원들은 자신의 힘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괜한 힘을 낭비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인간의 심리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위로나 힐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좋게 가지라거나 여행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나가는 사람 못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선한 사람 멍청한 사람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지 행복한 삶을 사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는 게 힘든 건 난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노력하며 사는데 지쳐 있다면 이제 당신의 사고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노력이 아닌 선택이다 언젠가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나는 도련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우리에게 당장 1996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 마인이 차이나 옐로 페이지를 만들었답시고 가방을 들쳐매고 이 회사 저 회사 뛰어다니던 시절 말이다 당시 그의 영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손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게 바빴다 그랬던 날로 지금 당장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서 잔뜩 낙담한 마인을 마주친다면 당신도 그를 내쫓을 것인가 무슨 뜻이냐 당신은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20년 전에 마인이라니 그러고는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그 시절에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전국의 산의 진미를 갖다 바치리라고 온종일 붙어다니며 온갖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이다 그가 당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할 때까지 형 이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은 형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마인이라는 든든한 동업자를 등에 업은 전도 유망한 사업가가 되어 탄탄대로만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마인은 산의 진미는 커녕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 번은 탄젠바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순많은 기업 인사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사람은 펑호 자본의 창업자인 동시에 헤이마의 부회장이자 헤이마 투자학원 원장인 양서우빈 대표였다 그의 발표 내용은 무척이나 알찼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의 형태는 대략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규칙을 엄수하며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된다 사업을 아무리 확장해도 규모가 좀처럼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은 그 방향성이 판단 가능하고 예산 규모를 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플랫폼형 기업이다 플랫폼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 택시가 있다 이 기업은 하루 매출이 수억 위안을 거뜬히 초과한다 이대로라면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문제없어 보인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사업기반이 튼튼하며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호한다 세 번째는 생태형 기업이다 양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표준 생태기업은 단 두 것 뿐이다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이다 그리고 그리고 조만간 몇 개의 기업이 이 범죄에 추가될 것이라 한다 생태형 기업은 시대의 발전을 좌우하며 수입 규모가 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대표는 이러한 기업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한 IT 상장기업을 예로 들었다 상장 당시 플랫폼형 기업이었던 이곳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였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회사들이 점점 폐쇄적으로 편해가면서 단순한 도구적 용도로 전락해버린 이 기업들의 주가는 군두박질 쳤다 현재 이 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제조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을 겸비한 기업을 선호한다 뉴턴의 법칙에 따른 균제 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양자역학에서 처럼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넘쳐나는 것 말이다 양대표의 발표를 들으니 나는 제일 먼저 마인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렇듯 서로 다른 스타일의 기업을 세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졌다 양서우빈 대표는 투자자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터넷 강좌에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투자의 5대 비적이라는 주제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야망형이다 사명감과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여 자신있게 창업을 한다 꿈과 야망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성실형이다 대단한 열정과 욕심은 없어도 상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여 조금씩 우수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보릿고개형이다 슬렁슬렁하다가 곧 자취를 감춘다 네 번째는 생업형이다 이들은 전망이 밝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 그저 우직하게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간다 다섯 번째는 괴짜형이다 이들은 IT방면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사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결합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마치 자웅동체와 같다 스스로 번식이 가능하고 창의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만약 이 자웅동체의 괴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마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투자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나 결혼 상대를 찾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당신의 앞날을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 잔뜩 낙담한 얼굴을 하고 회사 밖으로 쫓겨난 마인을 봤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현재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선택한 친구와 배우자는 당신과 일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선택한 그들이 마인과 같은 인물이라면 혹은 양대표가 말한 창의력에 사업소환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독보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당신의 성품이 그러한 유형의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가이다 소도시 출신의 친구가 하나 있다 이 친구는 베이징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부인에게 이혼당한 후 무작정 베이징으로 올라와 창업에 성공한 기업 대표였다 어느 날 친구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대표의 전 부인을 만났다 몇 마디 나눠본 결과 전남편이 베이징에서 얼마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표정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다 전남편과는 왜 이혼하셨어요 그녀는 입술을 피죽이며 대답했다 너무 위선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전남편의 단점을 한가득 늘어놓았다 친구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전남편은 찬성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세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그녀에게 에둘러 말을 꺼냈다 듣자하니 전남편분이 베이징에서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던데요 허풍이겠죠 그녀는 비웃었다 허풍 떠는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흥 그럭저럭 밥벌이는 하나보군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죠 친구가 말했다 그 여자는 다정하고 세심하며 재력과 능력과 책임감까지 갖춘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를 만나놓고는 남자가 내숭을 떤다며 쳐버렸다고 이원 후 그녀는 우악스럽고 무자비한 남자를 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막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 믿으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중이라고 했다 모 회사 사장의 차를 타고 광등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다 사장이 말했다 예전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잘 때 머리도 두지 않는 다고 그 마을은 사장이 맨 처음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다 당시 그는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 살면서 날이 박는 줄도 모르고 사업을 구상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은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끌어올랐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날 친구가 두려운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 혼자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낭패가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 반년쯤 흐른 어느 날 친구가 친구가 여자를 옆에 낀 채 태어난 얼굴로 나타났다 알고보니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사장은 붕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 그 녀석 일부러 그랬던 게 분명해요 그도 우리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녀석의 능력이나 의욕이 나보다 한참 부족한 게 문제였지요 내가 잘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한 2년쯤 더 고생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 녀석과 연락을 끊었지요 그리고 굳게 다짐 했어요 평생 그 녀석 근처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을 거라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내 주변 친구들도 한 번쯤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이 뻔한 질문을 던졌다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요 작년에 들은 바로는 여전히 남의 집 창고 사례를 한다지요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어쩐지 기뻐하는 눈치였다 선전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그 지역 유지가 어쩌다 사기꾼을 만났다 마침 그 자리에는 그의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사기꾼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 인정상 주의를 줬을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는 입도 뻥끗 않고 유지가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사기꾼 때문에 전재산을 잃을 뻔했던 유지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하는 최종 선택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굳건한 인생관을 반영한다 이 세상에는 개거천선화는 탕화도 있고 야반도주화는 연료도 있다 그러니 인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다 투자자가 진취적인 창업자 발굴에 힘쓰듯이 우리들 또한 자신의 가치 성향에 근거해 자신에게 맞는 친구와 동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잘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인재라는 글자를 붙이고 나온 것은 아니다 풋풋한 소년기를 거쳐 성숙한 어른이 되면서 저마다 상의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누군가는 시종일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백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린다 뭐라도 반드시 해낸다 앞에서 양 대표가 말한 야망형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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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의식 을 갖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손바닥만한 땅덩이를 읽어 나간다 이는 양 대표가 말한 성시령 이다 세 번째 유형 약간 밉상 이다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져 남들을 속이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과 감정에 호소하는 사업가를 구분해야 한다 감정적인 사업가들이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반면 이들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만이 구분해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얼핏 두 번째 유형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층 더 보수적이고 사업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미국에 존 피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증기선을 발명했다 그러나 사회성이 부족하여 시대를 앞서간 업적에도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엄청난 적자를 본 그는 붕괴한 나머지 자살하고 말았다 반면 화가였던 로버트 풀터는 인간관계와 처세가 좋았다 그는 영국에서 그림을 공부하던 중 제임스 와트를 만나 증기선을 발명한다 최초의 증기선 발명자는 아니었지만 세계 최초로 증기선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선구자로 기록되었다 요약헌데 다섯 가지 성향에 따라 인물 유형을 나누면 첫 번째는 창조적 혹은 개척형 두 번째는 성실형 세 번째는 추종형 네 번째는 지성 부족형 다섯 번째는 감성 부족형 이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두 형은 지성과 감성을 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척형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 유형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만나 관찰을 시도할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겉보기의 개척형 사람으로 보였으나 실상은 말만 번지르를 하여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첫인상은 믿음직스럽지 않으나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는 인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의를 가리다 보면 마침내 당신이 찾던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선택이다 당신이 20년 전 마인을 만나 그 덕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해도 진심으로 개척형 가치관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설령 20년 전으로 돌아갔어도 피곤에 찌든 마인을 욕하고 문전 박대할 것이다 어디서 약을 팔아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이다 길고 짧음은 대봐야 알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뜻이 있다 만약 세상에 단 한 가지의 가치관과 한 가지의 인생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는가 확실하지 않은 미래는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큰하게 술에 취해서 길에 오가는 미녀들을 구경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참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매우 이상적이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만약 개척형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해도 다른 사람의 등에 엎혀 편한 길만 가고 싶다 해도 이 역시 인지상정임으로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누군가처럼 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나와 나를 둘러싼 현실을 돌아보며 가치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과 친분을 쌓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다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반드시 자신의 인생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더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내 것을 내 것을 쟁취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다 이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 하면서 결과를 내기란 어렵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훌륭한들 피치보다 더 훌륭한가 증기선을 최초로 발명한 그조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타인의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타인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의 비호알에서는 값비싸게 팔리던 팡팡의 서예작품이 팡팡 혼자가 되자 1위안의 가치도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의다 둘째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당신이 이성적이라고 하여 상대방도 반드시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당신이 똑똑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똑똑하리란 법도 없다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함께 일할 때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제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란 매우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어서 부처와 같이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한순간 악마처럼 변해버린다 그러니 상대방이 거리낌 없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대로 먼저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언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함께 일할 때 기본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 대화를 할 때는 성격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대방을 주체로 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 말이 정확히 전달됐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편안히 듣지만 잘 알아들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감정적으로 거슬린다는 말이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성이란 변화무쌍한 반면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충명함을 뽐내려 애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충명해 보이게 해줄수록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된다 우리는 다음 기회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겸손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자아를 유지하는 동시에 타인을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옛 현자들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다는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는 유치원이 아니다 착하거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리얼리 교수의 실험은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상업사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세에 대해 알려준다 첫째 폭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단지 인간의 특징일 뿐이다 우리 것을 빼앗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심리적 격차를 좁히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둘째 불편하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비거래자들에게 산다는 행위는 일종의 구력이다 그들은 나름의 규칙과 원칙을 세워놓고 거래를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든다 하지만 거래자의 입장에서 거래는 거래일 뿐이고 인위적인 장애물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셋째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은 불확실하며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반면 비거래자들은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만 추구한다 이러한 마음 속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가득하다 반드시 일해야 한다 반드시 절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럴수록 현실과 멀어지게 된다 넷째 자기중심 쪽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만큼이나 인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장만 맹신해서 우기기에 바쁘다 다섯째 주관적으로 억측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기복이 심하고 거래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떤 고착화된 현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모든 판이 뒤집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저 공명정대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전통문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상인들은 대개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다 성공한 사업가는 시종일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다 미소 뒤로 진짜 얼굴을 감추고 상대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불만이 있는 이들은 굳은 얼굴로 세상이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군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허락할 자리가 없다 이 이치를 알고 교환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참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는다 가시가 있는 선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선량함이란 높은 지혜를 이용해 선악과 시비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다 일단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면 위장된 선량함과 허구의 선량함 저능한 선량함을 구분할 수 있다 위선이나 허구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의 예리함이 드러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량함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먼저 어리석음은 결코 착한 게 아니다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 남자가 땅거북을 강에 던졌다 불쌍한 땅거북은 살기 위해 육지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물에 던져졌다 남자는 이 동영상을 웨이보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거북의 감정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다 아무리 강물에 넣어줘도 떠나지 않고 다시 올라와 바위에서 가만히 쳐다본다 우리가 자리를 뜰 때까지 동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할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감동까지 하는 이런 종족은 아마도 인간뿐일 것이다 둘째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것도 착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이다 왜 맞고만 있어 라든지 맞을만 했겠지 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맞은 사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 말이다 이런 식의 지적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에 결함을 남기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장 역시 절대 착한 것이 아니다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남편에게 맞아 죽을 뻔한 부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위로해 준답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부는 하루만 같이 살아도 만리 장성을 쌓고 백일을 같이 살면 바다처럼 깊어진다잖아 남편이 조금 폭력적이긴 해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 좋은 점도 많잖아 다행히 지금은 가정폭력 법안이 통과되어 예전보다 덜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착하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지혜이다 가령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을 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선량함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량함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혜도 함께 보호해준다 선량함은 타인에게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따지지 않고 베풀 때 더 가치가 있다 옛사람들은 지혜가 가장 큰 선이라고 하였고 왕량명은 치랑지라고 하였다 즉 선량함은 지혜의 본모습이라는 뜻이다 선량함이 없는 충명함은 교활함에 불과하고 충명함을 잃은 선량함은 우미안과 같다 진정한 선량함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할 때 드러나는 각기 다른 감정 온화한 태도 마음의 평정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눈빛 등에서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타인을 대할 때는 신뢰와 배려를 잃지 않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명함을 뽐낼 수 있음은 물론 선량함의 가치와 의미를 채득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헛짓거리는 이제 그만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내 인생 구하기 입니다 지은이는 게리비쇼 옴기니는 이지연 출판사는 웅진 지시가우스 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시작의 기술의 저자 게리비섭의 두 번째 최신작인데요 내 목표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 그게 전부다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애인 배우자 아버지 엄마 친구 상사 전남편 전 부인에게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고 당신에 관한 책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이사이 고민도 하고 유명하다는 책도 들춰보고 원대한 계획도 종종 세워보지요 하지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이기고 말아요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파괴적인 악순환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인생이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부정적인 인간이긴 하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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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어떤 지점에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지 어느 과정이 문제인지 끝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몇 번 돼지퍼보다 뭉개 버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조차 해보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인생을 들여다보니 대부분은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인생의 특정 영역에는 늘 어떤 불가피함이 있는 것 같았다 불룩한 뱃살 텅빈 통장 몇몇 인간관계 젠장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통장 잔액은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토니 로빈스 라이프 코치로 유명한 미국의 저술가 겸 강연가 처럼 개인용 헬리콥터 제트기 잠수함원 대체 언제 생기는 거야 왜 제대로 된 변화를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늘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살 빼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늘 잠깐 밖에 살을 빼지 못하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잘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되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결국에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 심지어 오락가락을 반복하다가 출발점보다 더 뒤로 밀려난 적도 있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바보 천치는 아닌데 말이다 뭘 잘못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늘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 패턴을 멈추기에 나는 무력해 보였다 젠장 대체 이게 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면서도 뭔가가 나를 낚아챈 것처럼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적자의 허덕이고 파괴적인 옛날의 행동으로 되돌아갔다 여기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당신 자신에게도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 당신은 그 일을 왜 하는가 자신에게 늘 내놓은 뻔한 담 말고 더 깊이 들어가보라 생각하라 계속 이대로 산다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정말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미래에 대한 엉성한 개념 말고 땅에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지금 사는 대로 살면 당신은 어디에 이를지 생각해보라 어떤가 답하기 힘든 질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야만 자기 방해에 덫에서 풀려날 수 있다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소소한 방법으로 자기 삶의 회방을 놓기 일수다 문제를 인지해야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기 방해가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낳기도 한다는 건 역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기 방해는 결혼생활을 파탄내고 가족들을 찢어넣고 술 도박 섹스 중독에 빠뜨리고 바람을 피우게 만든다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쓰레기로 만드는 온갖 유해한 행동을 유발한다 당신만큼 당신의 인생을 처참하게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정반된 행동 패턴에 갇혀 있다 근시한적 자기 대화와 뻔하디 뻔한 삶을 태풀이하게 만드는 행동 패턴에 발목 잡혀 있다 삶이 삶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아무리 많았어도 결국은 궤도를 벗어났다 우리는 기껏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렇다 당신에게는 미룰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다 삶을 다시 제 궤도에 올릴 방법을 찾다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보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 내지는 수양 내지는 다름 무엇 정신력은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다 왜 이라고 했다 이런 용어들은 내 삶에서 진짜 변화가 겨려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나 도움이 될 뿐인데 말이다 의지력이 대체 뭐란 말인가 느낌 감정 기분 수양은 또 뭔가 생각인가 행동인가 아니면 이것도 느낌인가 어디 자동차 뒷꽁무늬에나 붙일 표 같은 답을 내놓지 마라 생각을 좀 하라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보지도 않고 이런 류의 말들을 사용한다 당신 인생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 그런 식의 얄팍한 사고로 스스로에게 이유를 댄다면 눈꽃만큼의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당신의 뒤로 미루는 성향을 극복하려면 자기 수양 같은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갇혀있다 아하 작가 양반 그래도 나는 그 자기 수양 책을 샀답니다 그 책을 읽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다 당신에게 미룰일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 만약 당신의 알미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닐 것이다 자기 수양이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조차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 조차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때 행동이란 행동하는 척이 아니다 그러니 만약 에너지가 속거나 긍정적 기분이 들거나 열정이 생길 때까지 혹은 당신의 차크라 요가에서 말하는 신체의 에너지가 모이는 거 가 선명한 노란색으로 빛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게 실컷 기다려라 아주 긴 기다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애초에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 따위는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설명에 동원되는 용어에 불과하다 존재하는 것은 가끔씩 특정한 일과 관련해서 할 일을 미루는 누군가이다 누군가 가끔 똥을 싼다 하지만 스스로를 똥싸개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은가 따라서 나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는 할 일을 뒤로 미루요 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뿐이다 그렇기에 그게 당신이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면 다른 행동을 하면 된다 이것은 건강상의 특징이나 질병 내지는 당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망할 놈의 병이 아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빅터 프랭클 우리는 그냥 망한 걸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시름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자꾸만 꿈틀꿈틀 빠져나가서 스르르 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다 틈날 때마다 다시 덤벼들지만 체중감량이든 연애든 커리어든 빛이 보이는 듯하다가도 금세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마치 당신 자신이라는 패턴에 갇혀버린 듯하다 익숙하고 되풀이 되는 빌어먹을 최악의 적이 다시 등장했다 당신 자신 말이다 모든 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뻥 당신이 수류탄을 투척해버린다 그러는 당신을 당신 자신도 멈출 수가 없다 배우자랑 잘 지내는 듯하다가도 일고여덟 마디만 주고받고 나면 갑자기 지옥이 펼쳐진다 누구든 좀 나타나 트럭으로 이 똥 좀 치워줬으면 싶은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은 진정이 되고 상대도 진정이 된다 그러고 나면 서로 웅얼거리듯이 사과의 말을 하고 피자를 시킨다 상황은 해결되고 두 사람은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잊지 않았다 다음 사건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 이제 당신들은 화해의 피자를 주문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쓰고 있고 당신들 엉덩이는 마트에서 사온 에어메트리스보다 더 빨리 부풀어 올라 펑퍼짐해진다 이제는 그걸 갖고 싸운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다잡고 의지력과 자기수양이라는 쌍둥이 악마를 다시 불러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먹고 일주일 만에 운동장 두 개 심을 만큼의 케일을 먹어치운다 그런 다음 어느새 당신이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피자가 다시 마법처럼 손가락 사이에 들려있다 페퍼로니와 치즈를 잔뜩 올린 피자 조각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든 도둑처럼 당신 입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문제는 피자가 됐고 전선은 새롭게 형성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아닌 잠재의식 속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자기 방해와 회복의 반복으로 설정한다면 하지만 당신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딱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거 딱 맞는 커리어나 열정을 찾지 못한 거 용기나 자신감 똑똑함 돌파구를 보유하지 못한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설명하는 그 어떤 이유와도 별 관련이 없다면 당신의 삶이 실은 끈질기게 같은 결과를 내게끔 꽤나 의도적이고 소름끼치도록 친숙하게 설정된 장치라면 그 대화의 덫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도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을 엉뚱한 곳만 들여다보며 해답 같은 걸 찾고 있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덫을 빠져나올 수 없다면 상상력과 의지력이 서로 충돌하고 적대적일 때 이기는 쪽은 늘 상상력이다 예외는 없다 에밀 쿠에 19세기 심리학자 쿠에가 상상력이라고 말한 것이 실은 잠재의식이다 그가 의지력이라고 말한 것은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사고다 이 둘이 충돌하면 잠재의식이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 잠재의식이 늘 이긴다면 자기 방해와 회복이라는 똑같은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 걸까 물론 이 말이 처음에는 상당히 우울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생존력 덕분이다 살아남고 욕망 욕망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흔히들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생존하는 것은 가장 강한 놈도 가장 적합한 놈도 가장 똑똑한 놈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살아남는 놈은 누구인가 예견자다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예견하는 놈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남는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측과 생존의 명수라는 사실이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종이 여태까지 사라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예견한 덕분에 그에 맞춰 적응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기억한다 잠재의식 이라는 창고에 이 거대한 기억들을 저장해두고 지침으로 삶는다 당신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평생을 걸어왔고 만사가 흘러가는 곳으로 이끌어줄 익숙한 답안지를 찾으려 했으며 익숙하게 바온 삶을 따라 살았다 월요일이 다 똑같게 느껴지는 이유는 월요일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 지상주의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데이트에 변변치 않은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가 당신의 예측은 음 예의가 없군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봐 절대 안 되지 잘 가세요 그걸로 끝인가 상대는 15분 늦게 나타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을 뿐인데 당신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그렇다 예측 능력은 생존기회를 높여준다 이 경우 당신은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시간 낭비 정신력 낭비에 불과한 사람들을 빨리 속아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당신은 연애를 예측하고 주머니 사정을 예측하고 날씨를 정치를 건강을 커리어를 온갖 것을 예측한다 그 모든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신은 이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계적으로 잠재의식에 따라 뚝딱 만들어진다 심지어 인생에는 당신이 이미 시간 낭비라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일들도 많다 뻔하잖아 예측을 통해 살아남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에게는 늘 쓰고 싶은 책이 있었다 예츠 나는 지필에 관해 아는 게 없다 그러니 분명 실패할 것이다 차리고 싶은 회사가 있었다 예츠 너무 위험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발리로 이민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 예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커리어를 갖고 싶었다 예츠 언젠가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 것이다 완벽한 완벽한 연애를 원했다 예츠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수는 없으니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안 된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무의식적 촉발제 때문에 당신이 지워버린 가능성의 목록은 끝이 없다 너무 어려워 안 될 거야 못해 내가 아는 걸로는 부족해 소용없어 그래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긋지긋하고 쓸모없는 똑같은 해결책만 쥐하장천 가져다 쓰면서 비교적 안전하고 길게 사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당신만의 오래된 감정 오래된 불평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말이다 그게 바로 당신의 현실 없는 현실이다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뜨는 거지 안 그래? 아니다 내일은 징그러울 만큼 오늘과 똑같은 날이다 그러나 인간은 재미난 동물이어서 종종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흥분을 원한다 모험을 원하고 열정을 원한다 인간은 바로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삶을 예측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존재를 약속하는 새롭고 유혹적인 미끼에 갈증을 느낀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생존 가능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변화를 바라고 욕망한다 하지만 판단을 최소화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고 진짜 변화가 가져올 혼란과 불확실성과 고통을 짓누르고 싶다 결국에는 안전이 이긴다 승자는 생존이다 이걸 우리는 삶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것을 바라면서 익숙한 것에 중독된 상태 익숙한 것이 구정물처럼 우중충하더라도 말이다 결국은 이미 아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좀처럼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덫에 걸렸는지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덫이 초래하는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갈 뿐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똑같은 공기방울 속에 가려두려는 행동의 연속이었다 기억하라 어떤 식으로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결과를 보고 싶다면 당신 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뻔하디 뻔한 잠재의식을 직면해야 한다 익숙하기 그지없는 정서적 정지화면을 깨고 나가야 한다 미지의 것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당신의 갈 길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회방을 눕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방해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들은 모조리 전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전복이다 전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바다 당신은 아마 자기 방해 사례를 떠올려 보려고 당신 인생에 키키한 복도를 오갔던 사람들을 훑어볼지 모른다 언제나 남의 쇠락을 가늠해 보기가 나의 쇠락을 가늠하기보다 훨씬 더 쉽다 친척 중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도박과 누름비 때문에 저축도 집도 모두 날리고 가족까지 잃은 이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폭식하다가 몸무게가 대책없이 늘어나 이제는 정말 목숨까지 위험해진 사람들도 있다 30대나 40대까지도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며 현실 세계에서의 독립이나 성취 성장을 회피하고 온라인 게임 정보과 인터넷 포르노로 도피하기를 선택한 조카가 있을지도 모른다 젠장 이 중에 몇 가지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분명한 자기 방해 사례다 하지만 좀 덜 분명한 사례는 어떨까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나는 뭐 그렇게까지 자기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당신에게도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회사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싶고 훌륭한 배우자를 찾고 싶고 왼쪽 발목 구석에 그 튀어나온 부분도 밀어버리고 싶다 당신에게는 책을 더 많이 읽고 TV는 좀 덜 보고 더 날씬해지고 싶은 목표가 있다 하지만 들어보라 내가 말하는 자기 방해란 저 사례들처럼 노골적인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기 방해 자기 방해는 하루에도 사소한 방식으로 수없이 일어난다 자기 방해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시도때도 없이 늘 자기 방해를 저지르고 있다 아주 간단한 일 예컨대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도 계속해서 알람을 끄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자기 방해 항상 약속 장소에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것 역시 자기 방해 다 많이 늦지는 않아서 큰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지만 되는대로 신발을 깨어차고 신발끈도 묶지 않은 채 달려 나가 약속 시간보다 5분이나 10분 늦게 도착하지 않았는가 이따금 아침을 건너뛰고 초코바로 대신하는 것도 자기 방해 다 늘 고질병 처럼 질질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어떻게든 일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끝내긴 끝냈으니 그 일에 간에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하지만 늘 벼랑 끝에선 기분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어떤가 인간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오랫동안 앙금을 풀지 않고 감정을 숨기거나 당신의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자기와 남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엄마 아빠 친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주 전화를 걸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자기 방해가 아닌 게 확실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모두 인간관계를 약화하는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은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좁먹고 흔들리게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외면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과 단절된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당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말로 정당할까 내가 옳다고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자기 방해가 아니란 말인가 정반대의 경우로 미래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난해한 생각 끝에 충동적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배우자의 의도를 의심하며 강박적으로 질두심을 불태우고 불만과 단절을 만들어내 인간관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일을 저질러보았을지 모른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기 실연적 예언 예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 현상 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불가사의하거나 멋진 일이 아니다 자기 실연적 예언은 때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붕괴시키기도 한다 치과 예약을 한번 건너뛰고 운동계획을 미루고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더 먹는게 뭐 그리 대수일까 어 그게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그게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 그리고 당신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그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기 방해라는 것은 더 큰 무언가의 산물이고 당신 삶의 모든 면면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덫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덫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